아? 오늘 한번 비벼 볼래? 너 이 쾅끼야. 뭐 할 생각해? 너 성통인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엘리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모지 많이 쓰시나요? 어, 이모지. 많이 쓰지. 진짜 많이 쓰지? 가끔? 나 진짜 많이 쓰지. 그냥 뭐 하면. 내가 좀 어색하면 이모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 할 말 없을 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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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하려고 그냥 그치 그치 자 미국에서 이모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랑 쓰는 게 좀 달라 원래 이모지의 의미랑 다르게 쓰는 그런 게 많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들고 갔어 이모지의 숨은 뜻을 알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오오오오오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굴 굴 어떻게 정해네 바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BTS라는 뜻입니다 저요 저요 열정 화이팅 이거 뭐 그래 동기뿌욕 이거 우리 하자!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싸우지 않나? 누가 소방차 좀 불러! 소방차 좀 불러주세요! 내 마음이 타고 있다고! 저요! 가스 인지 불이 잘 들어오는데 와 오늘 ㅈ다 높다! 온도가 더운 게 아니라 분위기가 와 파티 오늘 개 핫하다! 핫하다! 핫하다, 쩐다! 린디라고 하면 엘린트! 쩐다! 너무 핫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구나 댓글 많이 봤거든 인스타에 왜 붙이는 거지? 좋은 음인 거지 좋은 거였구나! 문어를 도대체 언제 쓰지? 숨었듯이 있다고? 설마... 왜왜왜? 대머리도 놀립됐어 대머리 놀립됐어 쓰는 이모지! 와! 니 오늘 되게 물광피부다! 아니면 약간 인스타 같은 표현으로 막 여러 명의 친구를 두고 있느냐 아 문어발! 허! 니 지금 바람피고 있니? 문어발! 키스하고 싶어 왜? 이게 막 쫙 하잖아 아! 오늘 한번 비벼볼래? 야 크라켄 보면 다 이렇게 다 끌어 끌고 가잖아 널 완전 꽉 껴안어 터뜨리고 싶다 문어가 빈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 너에게 딱 달라고 아! 이거 돼! 널 안고 싶어 이걸 카드를 이용하거든 안고 싶다 그러니까 나 너 안고 싶다 이런 뜻이야? 귀여운 동물로 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더럽게 무서워했다 널 삐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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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귀여워 나 오늘 귀엽다 너 강아지 닮았어 이거 칭찬인 거지? 개소리 짓거리지 마라 오! 왈왈! 욕이야 너 이 개XX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 비치? 왜? 비치가 방금 강아지에서 물달라는 거 개새끼 그래서 이번엔 독일어스 오오오오 아니 너 개새러워요 개가 문제야 개를 통해서 욕을 하네 소재는 똑같고 아니 이 귀여운 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 욕을 했어 나 저거 받으면 그렇게 기분 안 나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심지어 난 이거 많이 써 나는 약간 장난치인데 절대 좋은 의미일 수가 없다 이건 내 말할래? 우리 범죄 저질릴래? 표절이지 웃어 좋아 되게 못된 애가 웃고 있잖아 장난박근 이거는 조금 내 손적인 장난박근 나는 심지어 난 이거 많이 써 나 몰랐어 한국식으로 끝나면 음란막이 음란막이 그렇지 음란막이 딱이다 근데 음란막이가 진짜 딱 맞는 표현인 거 같아 맞지? 음란막 아 가지라 내가 바로 할 거 같다 이거 말해도 되나? 이 말해? 가지? 가지? 뭐 할 생각 그거 성통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계속 그렇게 밖에 안 보인 거 같아 남자의 고기 정답 우리는 그냥 표현이 다르구나 우리는 그냥 그건데 고추인데 맞아 외급 들어오자마자 다나가 통장을 텅텅 비었다 통장이 비었어요 통장 플렉스? 플렉스? 약간 비싼 거 사서 그런 거 자랑할 때 옆에 내 돈 날아간다 노력해가지고 플렉스 했다 플렉스 그거는 플라잉 머니 아니면 루징 머니? 바이 바이 머니? 바이 바이 머니 화장실은 이쪽에 뭐지? 이거 어때? 쏘마?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어때? 반대필 때? 반대 줘봐라 아니면 뭐 나 머리 잘랐으니까 나 머리 잘랐어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정답 모르겠어 애초에는 인포메이션에서 구멍이라고 캐프에서 그게 있는 안내원인데 아 나도 몰라 아 나도 몰라 약간 이거네 약간 이거구나 어 안녕? 이건 너무 의미가 딱 있을 거 같은데 바이 비치 뭐지? 헬로우 비치인가? 헬로우 비치? 놀릴 때 쓰는 표현이 네 얼굴 엉덩이 같이 살려 네 엉덩이 만지고 싶어 아니야 네 엉덩이 때리고 싶어 엉덩이 한 짜리 팍 때리는 거? 이거 스피기를 캐프 캐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야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다 편집되겠다 주자가 아닌데 겨울왕국 겨울방국으로 보낸 거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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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겨울왕국 보러 영화관 가자 에어컨 틀고 영화 보자 팝콘 먹으면서 넷플릭스 저만 더 해? 시원한 곳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팝콘이나 먹자 아 보내고 있어요 아 성형 그거네 라면 먹고 갈래 미국 버전인 거지 우리 집에서 넷플릭스 보러 갈래? 어떻게 우리집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라면 먹을러 갈래? 아 저기 그럼 데이트 신청이네? 저거 3개 보내는데? 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되는데 다를 가는데 볼링이 아니어머 진짜 호ウ onze 저 Complity 볼링치러 가자. 집에 가고 있다! 볼링 치고 집에 가는 중! 가는 중에 LEIL... 볼링... 치러 간다. 함치러 간다! HIT YOU! 함? Church!!! 함 치러 간다. 니 딱 기다려라. 아, 다pack!! 조지러! 맞아 맞아?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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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운 얘길에 오자! 진짜 게 참가irse 오세요, 어떡해. 무서운 날이네. 눈이 지금 광기에 가득 찜다고. 이두근에 지금 뻔빙이네, 이제. 반지 회장. 이거 반지 회장이지, 이거 못istine. 레골라스. 반지 회장 더 쉽네. 반지 회장. 간다폴. 저게는 모르도르 광산, 저거는 반지, 레골라스.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잠자는 제품이야 뭔지? 잠자는 제품이야 뭔지? 왕자의 게임! 왕네 침묵! 저 이모티콘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없는 왕이야. 스피츠리스? 그게, 나 그... 알라딘? 스피츠리스! 스피츠리스! 긴스 스피츠리스. 아, 나 안다. 다른 분이야. 말을 처음 못했던 왕이야. 아... 컨셉을 해도 연사를 하려고. 너무 많이 안 봤어. 이건 뭐겠는데? 야구 관련된 그런 영화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구로 돈 버는 영화. 이거 그대로 못 읽어버리려고. 머니 볼. 머니 볼! 레드핏. 머니 볼, 머니 볼, 머니 볼, 머니 볼, 머니 볼. 이건 그냥 그대로 해. 머니 볼. 아! 뭐, 니모를 찾아서. 허! 오! 니모를 찾아서. 2탄인가요? 아니, 고기 색이 파란데. 아, 맞네. 도리를 찾아서. 도리를 찾아서! 정답은 니모를 찾아서. 아니, 근데 니모 저렇게 안 생겼긴 하니까. 그럼 도리를 찾아서인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외계인, 집, 뭐지? 외계인이랑 통신해, 집에서. 매닝블랙? 아, 매닝블랙일 수도 있겠다. 아, 하성 침롱? 이티 컴 홈! 하하하하하하 몰라. 이티? 외계인하면 이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사람하고 외계인하고 친했던 게 있나, 영화 중에서. 어? 이티... 정답은. 근데 전화지 이거 왜 있어? 자전거가 있었지? 자전거랑 외계인을 붙여야지. 전화기네. 달 위에 이거. 음악 프랑스 슬퍼. 하하하하하 음악 프랑스 세드. 하하하하하하 매니젤아벌. 우왕 스프. 하하하하 장발장 나오네. 와, 매니젤아벌. 매니젤아벌. 빵이라도 있어야지. 빵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멋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전거 악마. 아까 음란막이로 쓰인다고 하지 않았어? 아, 저거는 음란막이 의미야? 아니, 여기 있으면 아니야. 아니야, 악마. 자전거 악마?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더. 고스트라이던데. 고스트라이던데. 자전거가 짜다. 어린이용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걔 있잖아. 아, 이름 기억 안 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악마는 나쁜 인생. 아... 우스 플레이 다 겐. 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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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우. 소우. 아, 진짜 소우. 끝났어? 끝났어?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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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만든 사람들이 똑똑해. 근데 너무 재치 있다. 귀엽다, 되게.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보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모지. 강아지 이모지. 진짜 신기한 거는 강아지 가지고 전 세계에서 욕을 하고 있구나. 나 강아지 충격 좀 기억해. 어, 강아지 진짜 기억해. 진짜 충격적이었어. 가지. 맞아, 비슷하다. 준아, 가지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거를 만들어서 쓰니까 나도 한 번 만들어보고 싶어. 이런 거 진짜 좋아. 너무 재밌다. 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재밌다. 이모지 퀴즈. 혹시 이것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맞춰볼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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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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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роде recycle지. 안녕. 봄 sen.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